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 중에서 넘어가기 힘든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지용성 독소를 지방으로부터 분리해내면서 중간 대사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2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물에 녹아 흘러갈 수 있도록 포함 영양소를 접합시키고 힘으로 더 강한 수용성 독소로 대사가 되었습니다. 3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포함 영양소에 의해서 포합되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독소를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끌어다가 체외로 버려주면 디톡스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멍을 통해서 포합된 독소를 체외로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모세혈관 끝 부위에서 녹아나온 독소는 가장 가까운 피부에 위치한 땀구멍을 통해서 땀과 함께 대설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1평방 센티미터당 약 80개의 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땀으로 흘려지는 수분의 양은 크게 차이가 나고 높은 온도에서 열심히 일할 경우에 시간당 1리터 이상의 수분을 흘리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00ml의 물을 잃는데 이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총 수분 방출량 2400ml의 4% 정도가 되는 양이 됩니다. 수분 방출의 경로로는 공기로 내 품어지는 수분 350ml, 피부를 통해서 확산되는 350ml와 피부를 통한 땀으로 100ml, 소변으로 나가는 것 1400ml와 소장으로 나가는 것 200ml 정도의 물이 배출됩니다. 물의 물이 배출됩니다. sul-340ml는 거의 350ml의 물단로 나가는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350ml의 혈액을 통해서 부족한 땀이 흐를 때 물이 배출됩니다. 물이 배출되는 100ml의 흘러 이상 choisi 500ml의 물이 배출됩니다. 물이 배출됩니다. 물이 배출됩니다. 물이 배출됩니다. 정상적인 신체의 조건에서 수동적 확산을 통해 땀으로 생체 이물질의 양은 적지만 많은 양의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중요한 독소 제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2단계 해독의 과정을 통해서 말단 지방층에서 분리대사된 수용성 독소는 모세혈관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대설될 수 있습니다. 디톡스를 하면서 체내 조직에서 분리된 독소를 체외로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땀과 함께 잘 배설시켜 버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땀구멍으로 버려지지 않은 독소가 축적되면서 몸이 무겁고 각종 피부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톡스 할 때 땀을 충분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방법과 또 사우나나 고열 찜질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고칼로리 식품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자신이 하루에 1 내지 2만 모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톡스를 할 때 철이된 독소를 땀으로 충분히 배설하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질병에 걸려 병약해진 환자들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피부까지 운반된 독소를 땀구멍으로 배설하면서 디톡스 메커니즘의 여섯 번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수소가 나오는 원적유선 고열 찜질 치료를 합니다. 수소가 사방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뜨거운 찜질실에 함께 있어도 살균이 되고 냄새도 탈취 되기 때문에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피하지방 4cm 속에서부터 열이 익어나오는 원적유선의 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피부는 뜨거운 느낌이 심하지 않으면서 30분 내지 40분 동안 충분히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 더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고열 사우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평소에 땀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땀을 충분히 흘릴 수 있어서 체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또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내 조직에서 해독이 된 독소는 혈청 속으로 흘러나와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에서 아직 쓸모있는 영양소는 흡수되어 재활용됩니다. 독소는 방광에 모아놨다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설기관인 신장은 순환계와 비뇨기계가 긴밀하게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은 무게가 150g 정도가 되는 두 개의 신장을 성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장은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을 약 100만 개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에 있어서 사고체 여관은 1분의 약 125mL 또는 하루에 180L 정도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사고체에서 여과되는 수분의 99%는 중요한 작은 분자들과 함께 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99%의 물가가 기름을 적용합니다. 99%의 물가 기름이 기름이 기름을 적용합니다. 99%의 물이 기름을 적용하여 흡수되어 소중한 작은 모레기를 돌아가합니다. 대부분의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들도 능동적 혹은 수동적 수송 기전에 의해서 세뇨관에서 혈액 내로 돌아갑니다. 이 때 독성물질들로 함께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재흡수 과정이 물과 작은 분자들을 소변으로부터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세뇨관 분비는 분자들을 혈액으로부터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독성물질들은 수동적 혹은 능동적 세뇨관 분비에 의해 소변을 통해 제거되는 것입니다. 독성물질들이 신장의 세뇨관 분비를 통해서 소변과 함께 분비되지 못하면 독소가 제대로 체내로 재흡수되고 축적되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백퇴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 처리된 독소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하기 위해 백퇴된 차 효소를 섭취하게 합니다. 백퇴된 차 효소는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뇨효소입니다. 이뇨효소를 통해서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소변으로 잘 배설해주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해독의 메커니즘에서 마지막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에서 1단계와 2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처리된 독성물질들은 담즙과 함께 시비지장으로 버려집니다. 소장과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하면 해독의 메커니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약해진 환자들 중에는 대변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약해진 환자들은 담즙과 함께 시비지장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톡스 메커니즘은 밥을 적게 먹든지 먹지 않을 때 작동한다는 사실을 요시노리 교수가 밝혀낸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적게 먹으면 대변의 양이 적어지면서 대변이 어려워집니다. 밥을 적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처리된 독소들이 대장에 버려지게 되는데 대변의 양이 적어지면서 대변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항문의 관장기를 삽입하여 관장을 통해 강제로 대변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관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부작용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너머스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의 효과가 적어지면서 대변의 양이 적어지면서 백투에든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밥을 적게 먹으면서 디톡스 메커니즘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면서도 독소가 함유된 대변도 잘 배설할 수 있도록 백투에든 장효소를 먹게 합니다. 디톡스를 하면서 배변이 어려운 디톡스의 여덟 번째 아리랑 고개를 배변 효소인 백투에든 장효소를 사용하면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배변 효소는 독소뿐만 아니라 숙변과 낡은 묘신까지 배설하도록 도와주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강래씨가 백투에든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강래의 리이 파티시페이드 인 더 백투에든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대장암, 위암, 간경화증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3개월도 살기가 어렵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딸을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호라비 초등학교 선생님과 처녀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세 자녀들을 편애할 것 같아서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 뱃속에서 낳은 자녀가 진짜 네 자녀야. 네 자식 안 낳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식을 낳지 않고 세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식을 낳지 않고 세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세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을 하고 15일이 지난 후에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첫째 딸이 결혼한 후 15일이 지난 후 맞이한 추석날에 자녀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추석날 하루 종일 남편 영정사전을 부둥켜 안고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을 하는 저는 그분에게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분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강래 씨는 기도가 끝나자 눈물을 닦으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시간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병원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3개월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3개월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다가 너 피 눈물 흘린다고 해도 숭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느냐? 20년 동안 사랑을 준 것이 아까워서라도 나머지 3개월마저 무조건 사랑을 주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 숭고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랑을 준 만큼 받고 싶어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흑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무조건 나머지 3개월 다 주고 가자 라고 결심하자 마음이 너무 후련해지면서 기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변을 시원하게 봤습니다 10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해서 얼굴이 변독으로 거무틱틱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대변이 나오는지 시체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와 함께 한부더기의 변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도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대장암, 위암은 사라지고 간경화증도 완전히 치료되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장도 비우고 영육의 독소가 해독되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 해독의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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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